안녕하세요. 바이오니스트 이민희입니다. 제가 요즘 쓰고 있는 턱받침과 어깨받침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돌피노스라는 이름의 스위스에드 만든 아주 혁신적인 제품인데요. 보통 이렇게 어깨받침은 두 다리를 이용해서 악기를 지탱을 하는데 이 제품은 여기에 어댑터를 꽂아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턱받침도 여기 어댑터에 끼우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어댑터가 여기에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조절할 수 있는 나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드라이버가 같이 합니다. 두 가지 나사가 있어서 두 가지 모양이 이렇게 서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댑터를 먼저 끼워볼까요? 조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많이 벌어질 수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악기에 잘 끼워질 수 있게끔 이렇게 나사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줄여요. 이렇게 챙겨봤을 때 드릴드릴드릴드릴드릴드릴나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쿠션을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사를 돌리면 이렇게 나사가 좋아지는데 이렇게 조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쿠션을 왔다 갔다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돌려서 나만의 어깨 맞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어댑터에 이렇게 눌러주면 완성입니다 여기로 이제 여기다가 턱받침을 연결을 해 볼게요 턱받침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선택한 턱받침은 이 쉐입입니다 이거를 여기 구멍에 여기 구멍에 이렇게 쏙 하고 넣어줘서 나사를 조여줍니다 반대편에 드라이버로 이용해서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사를 또 나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나사를 조절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얼마나 드느냐는 자기의 자기의 맞게끔 저는 별로 높은 걸 좋아하지 않아서 아주 낮게 합니다 저는 항상 어깨받침을 고를 때 악기 소리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제품은 악기를 잡는 두 다리가 없어서 아주 소리의 울림이 굉장히 좋고 악기 소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또 자신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포지션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특히 턱받침도 높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를 다시 풀러서 목이 기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높이시면 됩니다 목이 기신 분들을 높였고 저같이 길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낮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어깨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어댑터를 사용하셔서 턱받침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쓰고 있는 어깨받침이 너무 마음에 들면 이렇게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이렇게 어댑터가 밑에 이렇게 어깨받침을 연결하지 않게 되어 있는 어댑터가 따로 있습니다 약간 어차피 thirdlyidalidal opposites 선생님의 변수는 늘 Ground to the ornize attend the moon 그의 대부분은OME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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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점이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타이딩 두개 다 자유롭게 조절하고 목이 사이에 거리도 조절하고 침무스도 올라타 내려야 하는 거 침무스도iada 퀴스도 바래로 차지해서 침무저 침무스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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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크기가 많아 아주 작아요 상관, 어떤 색을 쓰는데 어둠이 높은 색이 그래, 3개의 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더 듬뿍 해드릴게요. 다음에는 네. 다음은 여러가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아주 나아버른 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아주ницуanal 많이 찍었네요. 정말nar고 teor이시고. 자기소개는 조금씩 좀 더 높아졌어요. but 굉장히 다양하게 담긴. 너무 다르구만. 네. 정말 각각의 색이 evolve.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런 거. 이런 거. 오,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제가 정말. 내가 정말. 이 정도는. 아, 이 정도는. 사실, 아댓터가, 만약에 다른 아댓터가 필요한지. 다른 아댓터가 필요한지. 정말. 너무 기쁘다 그리고 정리로 변화시키고 정리로 변화시키고 와우! 정말 멋지다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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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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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너무 컴퓨터입니다. 이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높아졌다. 더 높아졌다. 많은 선택이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되었을까. 너무 대단한 선택을 하고 싶어서 그냥 심장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